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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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좀 막아야지 아침에 해가 너무 장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아우 눈부셔 와인 독구르 3리터짜리 하나 샀습니다 야 이거 한달 부르면 한달은 먹겠는데 3리터면은 얼음 타가지고 주스로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놔둘게 차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어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기름도 놓고 세차는 안했어 아 아까 흐려가지고 세차 안했는데 해가 쨍 났네 추석 지나고 세차 해야 되겠다 가다 드럼 다시간만 치고 맨발 걷기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인가봐요 물 반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차를 분양가 확장해 민간이임대주택 7호선 2호선 GTX 10년 임차인 3부 르렉상스 가정력 안 들어갑니다 한글자막 한글자막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. 하늘이 쇠파라네. 쇠파라랍니다. 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으로 갔습니다. 이 짝은 경상도로 좌짝은 전라도로 아이 새끼들 이것들은 어떻게 주셔야 돼? 죽여버려다 송월타월 우상 아 수건은 송월타월이죠. 송월타월 테네시스 G8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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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이 저거 처음에 당선됐을 때 뭐 이거를 잠시 후 시속 4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. 30km 50km도 이걸 어떻게 저거 개선한다고 그러니 하나도 개선 안했어. 그냥 아무 생각 없어. 민식이 전도 뭐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아무 저기가 없어. 하나도 안아. 윤석열의 알기를 우습게 보는 거죠. 그죠? 공문들도 지금 에이 씨 저거는 저거는 이제 한번 해보고 가는거고 나는 영원히 영원히 저거 얼굴 받아보니까 내가 왕이다. 그냥 기간만 떼우자. 그냥 너 갈때까지만 그냥 얘기하는 거야. 그냥 그런거죠. 내가 경찰청장인 청장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어떤 놈이 뭐라 그래 승진할 놈들이야 뭐 벌물기지만 난 모르겠다. 김정일 새벽에 어쩌다 자빠져가지고 깨는 거야. 도대체 그냥 잠이나 되지 왜 그냥 밤에 뭘 하다가 물 먹으러 물 먹으러 가다가 자빠졌나 아니면 오줌 썰어 가다가 자빠졌나 왜 자빠진 거야. 도대체 자빠져가지고 깨졌다고 119 불러가지고 민폐넣기 죽여 버려 사용시켜 쌍놈의 새끼야 음 학교 앞 천천히 신호과속 단속장비 신호문 신호 과속이면 과속 하나만 해 이 새끼들아 예명을 터지 말고 쌍놈의 새끼들 죽여버려 사용시켜 어떤 새끼가 만들어놨어 저기는 40패는데 여긴 또 금방 30패 났겠습니 아침은 어때려야 슈방새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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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아우아우 궁뎅이 아우 궁뎅이 껴져 궁뎅이 껴져 어떻게 저기로 비비고 들어가려고 지랄이까 그냥 지구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우 아 새끼구가 진짜 카카오집 까까운집 뭐가 있다 우씨 바테리 바테리 몬스터 바테리 몬스터 바테리 몬스터 지난번에 여기서 갈았습니다 바테리 싸게 싸게 16만원짜리 10만 5천원인가 타이밍 싸게 갈았으요 짠 삐 삐 삐 새키네 아무나 올라 그래 아 아 이것들이 그냥 아주 이거 또 이거 민물명탕 아저씨 사장님 저기다 차 딱 세워놓고 그냥 거기다 또 누구란거 박스 해가지고 자기네 주차장이야 아주 그냥 거기다 안걸리려고 창 내려가지고 거거 싹 가려놓고 아 얍얍얍쌍 그러지 엄청나니가 떠났네 가물치 마가사리 방생용 전문 민물고기 전문 니꾸라지 방생함 방생 에뛰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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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시방이 2층 3층 피시방이 피시방 잘 되나 아 으 그럼 이메일도 한그릇 먹고싶다 아사리 딱 패주고 수제비 종독 끼워가지고 으 으 으 으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위반 과속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보호 구간입니다. 차들이 많네. 이렇게 많으니까. 여기 주차해놨구나 또. 아 이 새끼들이. 다 이거 잡아가야되는데 안잡아가고 못하는거지.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. 귀신들은 뭐하고 있는거야 도대체. 명절이라고 좀 봐주는거야? 이게 뭡니까 이게. 아이쉬부레. 개판이야 그냥. 아주 그냥 날 잡아잡고 그러는거지. 그냥 앞쪽으로 가. 그냥 부다. 네. 네나. 또 다른 한 것 같아요. 노리도. 혹시. 네. 너무 많이 고개하는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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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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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신없구나 정신없어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바 타코. 시바 견이 만드는 타코야키에요. 시바 타코. 시바 타코야키. 시바 견 딱 하고 문어 그려놨습니다. 시바 인드 타코. 개화 문어. 시바 견이 유명한 개죠. 일본에. 진돗개만큼 유명한. 세계적으로. 시바 시바. 생긴 것도 진돗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. 시바 견. 좀 더 큰 것 같아요. 시작 진돗개보다.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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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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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그냥 구움을 해야 되겠다 뜨겁고 안되겠다 힘들어서 집에가서 그냥 선선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